제가 일단 라온이부터 그래 라온이부터 할 건데 이제 일부러 어떻게 할 거야? 껌정 껌정색으로 할 거야? 네 그럼 혓바닥 핑크 혓바닥 가운데는 껌정 껌정을 넣을 거야? 아니요요? 혓바닥은 가운데는 그냥 그냥 핑크로 다 침 버릴 건데? 그리고 가위질로 여기 가운데로 넣을 거야 아니 사실 깔끔한 건 가위질로 넣는 게 나는 이쁠 것 같긴 하거든? 근데 티가 나고 싶으면 껌정으로 넣는 게 맞아 그냥 아니요? 왜 하시는지? 그럼 눈은 어떻게 할 거야? 눈에 눈 껌정색만 할 거야? 아니면 흰색을 넣을 거야? 흰색을 넣어야 할 줄 알겠어요? 그럼 라온이부터 일단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일단 흰색은 검정색을 다 하고 그 부분만 떼서 흰색을 받자 네 아니 티가 제일 좋긴 한데 아깝죠? 아니 아니 이번에 고장이 났어서 혹시나 하다가 고장이 날까봐 일단 이거 한번 틀어놔 볼게요 마지막으로 전원은 맘딱이야 저 이거 맡겨놓고 주님 다이소 갔다 올 거예요? 네 다이소 갔다 오고 왜요? 아니 그동안 쉬고 계세요 그러면 전원 끄고 하셔야죠? 전원을 꺼주셨어야죠 선생님이 기회를 만드셨으면 그치? 저 선생님 이상해 이렇게 넣는거죠? 수강생님 손톱이 그 모양이니 보내 빨리 그냥 제가 지금 계획을 하는 거는 여기 가로, 여기 세로 부분은 여기까지 맞출 계획이거든요 2칸 남기고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? 잘했다 굿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가로로 쏘실 수 있으시겠어요? 이렇게요? 그렇죠 반대로 하셔도 되고 초코넛 갈색인데 아 이거 빛나는 거야 아 빛나는 거야? 그럼 진짜 빛이 나 있다가 누가 막 백허그에요 저거 야 엄마 너는 들어가서 돌아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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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알아서 이리와세요 잘했다 이제 응 야 펩페어 아직도 하더라 펩페어 아직도 하더라 시즌마다 드네요 근데 지역이 다 달라요 응 이거는 부산에서 할까? 부산은 가고 싶다 이거 마무리하고 갈게요 책임감 있는 분이 되게 좋아 저렴한 슬픔 밑에 아 저도 해야돼 유리 사마스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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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난 다 하고 몰래. 그래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